9일 오후 5시 반쯤 미추홀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. 불은 1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주택에 살던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. 또 주택 내부 10제곱미터가 불에 타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. 소방당국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소방당국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